나는 행복한 장로인가 서로 인사하세요 장로님은 행복해 보입니다 장로 부부 세면 하는데 왜 장로들이랑 것처럼 호래비마다 앉았냐 장로 부부 세면 하는데 같이 앉은 게 아니고 오기는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같이 안 앉았어? 왜 같이 안 앉았어? 앉지 마라 했어요 그게 세대차라 세대차 같이 앉아라 같이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어색하면 곤란해요 그죠? 적어도 여원교의 장로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가 편안하게 나와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고 어색하면 왜 그런지 진단해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참 장로님이 행복해 보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무슨 하는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평소 때 장로님을 봤을 때 느낌이 참 평안해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이래 느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장로 목사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요 목사님은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말 안 해도 행복해 보이는가 봐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한 목사라고 자부하고 남들이 인정하게 된 게요 제 인생에 두 분의 영적 전환점이 있었어요 영적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 다니지요 모태신앙인데 교회 다니는데 영적 전환점이 두 분 있어요 두 분 그 첫째가 뭐였나 아닐까요 처음에 내가 변화된 걸 말해요 영적 직분인가 직분 청년의 해장이라는 직분을 갑자기 맡게 됐어요 여기에서 내 인생에 직분 때문에 청년의 해장이라는 직분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에 됐어요 왜 다니는데 한 주도 빠진 적 없죠 그런데 변화가 안 왔어요 하나님을 체험을 못했어요 방은 또 하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 그 다음 일은 뭐냐면요 제가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 받으면서 점핑해서 포인트 직분 통해서 터닝포인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까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늘 보고 들은 게 한국 목회 그렇잖아요 힘들게 막 그냥 막 유서를 써놓고 그렇게 힘든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훈련 같다고 팀 합숙 팀 합숙 합숙은 별로 왜냐하면 강호인이가 내 제자이기 때문에 강호인 쳐다보고 하나도 안 돼가지고 그거는 못 받았는데 팀 합숙 윤목사님이 딱 한 분 했어요 사실상 일기인데 그것 때 내 인생의 점핑포인트였어요 완전히 그냥 홀로 그래서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직분터면 교회를 해서 하나님 직분을 맡겨주실 때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대신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대신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귀찮습니까 짜증납니까 시간 아깝습니까 돈 아깝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래서요 교회 직분은요 목을 내놓고 직분을 하나 달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도 하나 주십시오 직분 왜냐하면 이 직분이 하나님 축복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유 통로입니다 통로 그래서 직분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시간 데리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물질로 그것 때문에 의신하는 게 그게 이제 직분이 사람을 완전히 터닝포인트 바꾸는 거 물질관을 받아서 단 돈 천 원 만 원 아까 했던 사람이 교회 직분 맡아보니 돈 십만 원 백만 원 천만 원 심지어 몇 억씩 교직분 따라서 하다 보이고 돈의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 쫌생이가 말이요 사람 바뀌어져 버려요 돈 쓰는 게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해방돼 버려요 돈에 대해서 막 전에는 굉장히 수준도 있는데 그게 무너져 버려 없어져 버려요 훈련 완전히 체질을 바꿔버려요 사상을 바꾸는 게 훈련이에요 훈련 아예 사상 자체를 바꿔버려요 그냥 사상을 그래서 훈련을 여러분이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다른 사람 의지가지 말고 내가 혼자 있으면서 깊이 혼자서 깊이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냐 내가 행복하다고 지금 느끼고 살고 있냐 나 스스로 재수없다고 불행하다고 살고 있냐 여러분 스스로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답변이요 행복한 답변 안 나오면 스스로 영적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연하게 교회 다니지 말고 경상도 말로 걸음 쥐고 제작하니까 남이 제작하니까 걸음 쥐고 제작한다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한번 그렇게 점검을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 두 가지는요 옛 털을 깨는 거 옛 털 계속 말하지 오늘 또 설교할 때 했지만 옛 털 이거 무슨 겁니다 무슨 겁니다 이거 옛 털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를 좀 생각해 보세요 나누기 30에 사는 한 달에 5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11주에 50만 원 떼고 45만 원 가지고 쥐 이런 거 뭐 떼고 한 50만 원 나가잖아요 400만 원 가지고 나누기 30에 사는 하루에 1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10만 원 가지고 애들 공부시켜야 되고 뭐 차원해야 되고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실제로 단돈 만 원이 막 아까운 거 진짜 영향이 크거든요 만 원이 단돈 만 원가 덜 줄 뜬단 말이에요 이게 뜰 수 밖에 5만 원 큰 돈이에요 이런 행팬인데 교회는 뭐예요 막 세계보험만 더 뜨들지 본당 뭐 짓고 뭐 또 헝금하대로 또 한 거예요 계산 나옵니까 계산 천만 원 월급한다 합시다 천만 원 11주 100만 원 떼고 나면 그다음에 성경 뭐 떼고 나면 또 100만 원 나가요 그거 가지고 이것저것 하루에 20만 원 쓰면 2, 3, 6, 2요 20만 원 이상 쓰면 부도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지금 막 본당한다 뭐 진짜 세계보험한다 뭐 성경한다 계산 나오냐 계산 안 나와요 그럼 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오는 게 물질적인 시험이 됩니다 당장 지금 당장 뭐 자기 사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부담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면서 자기 수준에서 교회를 봅니다 계산을 그래 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가다보래요 그래 장로합니다 막 공동체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국장도 합니다 그 스케일을 가지고 그 계산을 가지고 아이고 돈이 어딨나 이러면 뭐가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지 행복은 크네요 스트레스가 빡 끼어가지고 직분이 뭐요 무거운 짐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이상 빡빡 쓰거든요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되는 장로 아 나 저 장로만 보면 은혜가 안 돼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큰일 나 그걸 망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사단이 개입했기 때문에 축복을 다 뺏어 가버린다 옛 털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말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어째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릅니까 어째 불구하는 걸 가능하게 합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냐고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밝은 사람들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니까 확신 있는 신앙이 잘 못해요 강당에서 외치는 지금 이삼 칠 나라 보고 말 떳는데 가슴 하나도 안 부딪혀요 지식으로 알아 그러면 가겠지 뭐 내하고 상관없는 일 이 애털 딱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무조건 말씀 따라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데 어떻게 가라는 방법도 안 가르치고 가라는 겁니다 그냥 그냥 가라는 거요 어떻게 가라고요 믿음으로 가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아서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를 계산 따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아무 계산도 없이 계산도 없이 하나님 믿습니다 그 약속에 여러분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들은 거의 다 그렇잖아요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서서라도 채워주시잖아요 그걸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체험한 분들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치료가 불가능한 낙관주의자다 아멘에 안 나오지 자 기독교인은 치료가 불가능한 낙관주의자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제 낙관주의자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 같아요 아무 계산도 없어 천만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 보입니다 그래 보이는데 낙관주의자 이 낙관주의자 돼야 돼요 자 남편을 아내가 볼 때도 우리 남편은 참 믿음이 좋아 천하태평이야 걱정이 없어 기도하면 다 끝난대 하나님도 해결해 주신대 여자가 볼 때는 아내가 볼 때는 말도 아닌데 그 말입니다 치료 불가능한 낙관주의자 우리 교회는 치료 불가능한 낙관주의자 모였어요 안 그러면 그 본당 짓지도 안했고 지금 이 헌당도 못해 아멘 그렇게 계속 여러분이 말씀 메시지 또 끝내지 말고 적용하시고 이유가 뭐예요 낙관주의 이유가 뭐예요 오늘 답이 나와있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와있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 시로다 자 너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버리로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낙관주의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행복자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입으면 뭐요 하나님의 권능 입으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말씀드리잖아요 영적 대진표 대진표를 바꾸라 영적 대진표를 바꾸라 그걸 말씀드렸죠 영적 대진표를 바꿔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문제와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아들하고 딸하고 싸우면 안 돼 하나님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대진표를 바꾸라니까 아들하고 싸워봤자 딸하고 싸워봤자 답 안 나와요 상처만 주고받고 끝나지 없어 어떻게든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야 낙관주의자가 되지 오만 걱정 다 하고 내가 다 하려면 무슨 낙관주의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 장로에 집중훈련인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싶으면 사천말숨운동을 했어요 사천말숨운동 237 나라 보고마 이거를 뭐요 실천하자 이러고 지금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사천말숨운동 중에서 한말숨이라도 해야지 한말숨운동이라도 내가 지금 평일날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내 입에서 말씀운동 하고 있다 손들어봐요 손들어 있어 왜냐하면 못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있을까 걱정되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이 말사천말숨운동을 한다고 해놓고 나는 전혀 못하고 싶은데 내가 못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한번 입술을 맡겨보세요 아직까지 이렇게 남에게 지속적으로 매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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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대상이 없다 아직 초보예요 아직 초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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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원교회 장르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 예원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보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 잘 모르지요 보고 있을 정도로 저 언젠가 통계 나왔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이 인터넷을 본다고 여러분요 이렇게 이 일기세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난 대표적인 교회인데 내가 이 장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장로생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교육 속에 세워졌는데 그냥 대상이 누구든지 여러분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치유됐다고요 여기서 치유됐다고요 여기서 내 인생에 완전히 이게 터닝 포인트가 신앙이 말이요 팍 달라져 이야 그거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걸요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세요 받은 은혜를 나누자 너희하고 매주 좀 만나서 이 시간에 커피 한 잔 하고 내게 있는 거 내 보고만 말하고 싶으니까 좀 만나자 그래서 일단 방을 딱 시간을 정해놓고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가지고 전하고 또 주일 뭡니까 수요일 금요일 다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정리해서 받은 은혜를 그냥 말하면 돼요 말하면 되고 그거 좀 하다가 나중에 보험편 일부터 해도 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만약에 일주일에 보세요 일주일에 하루 건너 세 분만 한다 칩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건너 세 분을 한다면요 24시 깨우는 그게 24시 25 0 0이요 그게 그렇게 딱 되게 돼 있어요 쫙 아니 오늘 다르빵 있는데요 그거요 하루 종일 그게 잠재되어 있어요 엄마가 몇 시에 만나서 다르빵 해야 되는데 생각나면 젖고 또 생각나면 젖고 전에 지나가던 것도 어 이거 내가 설교 듣는 자세가 달라요 왜냐 세상 말로 써먹어야 되니까 이게 요 젖이요 배 속인다고 안 나오잖아요 애가 젖이 배가 이래 불러있다고 젖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애가 밑으로 펑 나오는 순간에 젖이 나와요 이 창조 원리에요 애가 나와야 젖이 나와요 왜 그러냐 빨 대상이 있어야 젖이 나오지 빨 대상 하면 젖 나오면 큰일 나요 아시죠 젖 아리야 합니다 젖 아리 그러니까 쫙쫙쫙 빨아줘야 돼요 여러분이 신령한 젖이 언제 나오느냐 젖 빨 대상이 있을 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영원교회에 준 언약 비전인데 이 사천 말씀인데 너무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자 21세기는 21세기는 통의 시대에 그랬어요 21세기는 통의 시대다 그랬어요 그럼 그렇게 말대로 합니다 21세기 통이란 말이 뭐예요 소통 오픈 마인드를 말합니다 소통하는 마인드 마음 소통이 잘해 사람들하고 동사람부로 소통이 잘 돼 소통 그리고 언제나 열린 마음이야 누구말이든지 다 듣고 누구든지 누구든 다 수용하는 그런 통의 시대다 보통 이 사람들이 인간관계는 인간관계 85%가 성공의 85%가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인간관계를 할 때에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 아루 위로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요 이 시대에 좀 뒤들어진 사람이에요 고집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한 따위라 그러죠 한 따위 한쪽밖에 몰라 외골수 외골수 성공 못해요 절대 세계목마에 못쓰림 받습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누구나 다 소통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말똥앙 또라이가 와서 말해도 그래 말이야 받아주게 되고 또라이 알아요 하 내 말도 안소리했는데 다 들어주더라 기가 막히지요 안 믿어 다 근데 이 성격이 말이지 딱 이런 말 외골수라 막 지 생각에 잡혀있어요 장애에요 장애 소통 장애에요 이런 사람이 뭔 사업을 하겠어요 하는 것만 망하지 그런 사람은 딱 장사를 택임 장사도 안 돼요 직원들하고 소통해야 돼 일식이 해야 되는데 직원들하고 손님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뭔 되겠냐고 자기 생각이 빠지는데 막혀있는데 그래서 요즘 통의 시대다 소통 마인드가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어주고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뭐 사람이 겁납니까 사람이 다 뭐 그렇게 다 착한 양심은 다 있거든요 이런 사람을요 주도적 인생이라 그럽니다 통이 잘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는요 꼰대 상사를 거부 하다고 합니다 꼰대 상사가 누구냐 권위주의자 상명하복 그러니까 위에 딱 밑에 치시면 딱 하고 복종하라고 위에서 내가 말하는데 금방 지게 이거는 꼰대요 꼰대 말하는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에 꼰대라면 아이 쓸렁개그라도요 어떻게 소통해보려고 애리로 사는 사람은 아재라 그래 아재 여러분 자식들하고도요 자식들하고 자식들 대할 때도요 아버지하고 그런 건의적으로 나가면요 아이들이오서 아버지 상당합니다 아이들하고 친구같이 보니 친구같이 소통해야 돼 개그 써보세요 아이들 웃기면 아버지 재밌다 이러한다고 대화돼요 아버지라고 일로와 봐 이런 식으로 엄청 깔아버리면요 애들이 밥맛이요 밥맛 소통 집에서부터 소통 아내에게 소통 아내하고 대화 다 양보하면 돼요 그래 말이야 그래 그래 강자는요 강자는요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요 저 북한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하는 거 보세요 아니 북한이 강합니까 미국이 강합니까 누가 큰소리 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하고 있죠 미사일 뿌왕 미사일 뿌왕 싱싱 하면서 시비를 하잖아요 미국이 겁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모자라 해서 저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강자기 때문에 강자기 때문에 워낙 약하니까 워낙 약하니까 저쪽은 워낙 약하니까 그게 뭐 게임이 됩니까 아니 무슨 게임이 되어야 화를 내고 짜증을 내지 게임이 대상이 되냐고요 다 100% 다 용 다 그냥 양보해 줘도 될 만큼 없는 사람 굶어 죽어오겠다고 전 세계가 지금 먹을 양식을 갖다 주어야 될 정도로 없는 사람들이래요 그 사람들하고 싸움합니까 삐치고 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강하면요 사람을 이렇게 누구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돼요 약하면요 조금만 더 시험 들고 조금만 몸 약하면 조금만 기침 감기 나고 계절 계절 되면 몸살하고 난리요 몸이 약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제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모시고 있느냐 전능자가 나와 함께 있으면 어느 정도 느끼고 사느냐 믿음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통이 큰 거요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야 그래야 지 짜고 울고 지랄로 해라 다 다 수용하는 거예요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큰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렇게 여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적으니까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덜키면 못 견뎌 못 견뎌 시험 들어 영적으로 언약적 소통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 장로 그러면 밖에서 대단하게 봅니다 그게 글 맞는 장로 돼야지 아무것도 안해도 그래 그릇은 커야지 그렇죠 그릇은 커야지 그래서 그릇은 다 수용하고 아이고 나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쫑발이 그러지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교회 안에도 지금 복음화를 못하는 주제에 뭔 세계복음화 한다고 떠듭니까 말도 안 소리를 아니 지금 자기 복음화를 못하고 있는 주제에 무슨 세계복음 어느 민족 가서 누구의 복음 전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는요 싹 소통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예요 그럼 첫째로 하나님 통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느냐 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장로로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생명건 말씀 회복입니다 생명건 말씀회복 왜 말씀회복의 생명건이 되느냐 이사야 40장 8절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말을 꽂히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쓰리라 영원하기 때문에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절대 이유입니다 이유 생명건 말씀 말씀 운동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특징 통하는 사람 말씀 입에서 말씀이 쫄쫄쫄쫄 나와 말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히브리사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그래서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힘이 있죠 말씀이 말씀 힘이 있어요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요 생동감 있게 만들어요 생명력이 있어 생동감 있게 만들어요 말씀 말씀이 말씀이 너무 없어요 장로님들이 말씀이 너무 약해요 말씀이 없다 보면 뭐 나와요 자기 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인문주의 나오죠 잔머리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생각이 뭐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생각할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빠져서 평생을 그래 살아 하나님과 안 통해 자기는 자기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디모델 구서 3장 16절입니다 자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영감으로 영감 이 말씀은 그냥 글씨가 아니에요 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영감 말씀인 사람은 지혜로워요 하나님 말씀인 사람은요 실패 없어요 지혜로 굉장히 지혜의 영을 지혜를 주시거든요 실패라는 게 없어요 무슨 하나님 자녀가 수시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맨날 망하고 맨날 거짓하고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 심심해서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변명하지 마세요 아 내가 말씀을 못 잡아서 하나님과 통하지를 못했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대낮에 햇빛 나는데 무슨 곡이 있어요 낚시해 봤지요 해 뜨는 순간에 곡이 없습니다 다수 다 없습니다 새북에 나가면 낚시 분들이 밤에 가든지 그렇지 해가 떠버리면 곡이 없습니다 대낮에 무슨 곡이 있어요 말도 안 신경기를 짜증내 밤새 안 그래도 못 잡아서 피곤해 죽겠는데 뭐 대낮에 거물 던지라 당신이 누구요 아니 내가 여기서 지금 뼈가 굵은 사람이고 내가 이 갈릴리 호수에 내가 손바닥까지 보고 있는데 무슨 지금 거물 던지라 사람 놀리는 거요 내 더러운 신경기를 얻으면 그랬을 거요 밤새도록 고개하면 못 잡으면 신경기를 나는데 깊은 데 갔던지라 깊은 데는 더 곡이 없어요 대낮에 깊은 데 건물이라는 게 한 번 내리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올리고 내린 게 쉬운 게 아니라고 깊은 데 하던지 상시적으로 말도 안 시간표예요 말도 안 장소예요 그런데 어떻게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거물을 던지겠습니다 순종했어요 그게 어떻게 되죠 237마리 거물이 찢어지도록 거물이 찢어지도록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살면서 돈의 얼음당하고 사업도 얼음 내 주관의 말씀 잡지 말고 동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기 내려놓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은 잠원 31장까지 있습니다 그 날짜에 맞추어서 한 장씩 기도하고 싶어서 하면 10편 5장씩 한 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기도 문 열리지요 삶의 지혜 하나는 주시지요 말씀도 꺼내받고 복음 전하지요 망할 이유 하나님이 망하게 할 이유도고 사단이 텀탈지기가 없다 망하게 하는 건 사단 하는 거죠 하나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사단 인도받으니까 부도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사람 말 듣고 하다가 당하고 사기당하고 보증 썼다가 거짓되고 헌금을 안 하는 주제예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겨우 헌금을 안 해요 근데 보증 썼다가 다 날아가 왜 말씀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말씀이 없어요 이 장로들이요 일반교회 장로들은 말씀 하나도 없어요 딱 종교형으로 잡힌 거 하나밖에 무슨 내를문처럼 다락방 합니까 다락방이 뭡니까 일반교회는요 교육자 외에는 성경 공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일반교회는 성경 공부를 교육자 외에는 못해요 무슨 평신도가 가르칩니까 절대 못해요 신학 공부하는 사람만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안 그래 마린 전부 다 제사장 아멘 제사장이었다 왕같은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제대로 여러분 축복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요 성경 속의 믿음의 챔피언들요 이 사람의 특징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큰 축복을 받았나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공통된 특징 말씀의 흐름을 탔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탔어요 말씀의 흐름을 장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 보험하니까 갈대로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열국이 아비가 되겠다 처음 듣는 음성이요 갑니다 개시록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개시록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다 이 말씀의 흐름을 타라 말씀의 흐름 랩런트 7명 랩런트 랩런트 말 계속 하는데요 랩런트 7명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이분들이 뭘 어떻게 수행받았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뭡니까 여자의 은약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주 창세기 6장 14절 그 다음은 추리국기 3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6절 흐름입니다 흐름 랩런트들이 다 은약 잡고 말씀 따라 환경 안 보고 환경 안 보고 말씀 따라서 쫙 가지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은약 결론이 뭐예요 결론 우리에게 주신 자 랩런트 7명 말고 우리 우리 우리에게 주신 은약의 결론 4경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이 다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다 끝난 거예요 오직 그리시도 오직 하나의 말 오직 성령 충만 그럼 끝난 거예요 더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결론적으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예수가 그리시도 모든 해결자가 안 믿어집니까 나 예후계 장로인데요 믿어 자꾸 다 모든 해결자라는데 해결자라는 것이 왜 내 가슴 속에 아멘으로 안 나왔다 않습니까 이것이 아멘으로 와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지식으로 아는 하고 다른 말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그리시도 모든 해결자라고 답이 딱 안 떨어지요 지식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영적으로 이게 안 돼 안 되면 계속 문제 와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가 그리시도 모든 해결자가 내 인생의 답이라고 결론 달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남분들은 너무 감사하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늘 듣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로 누려져야 돼요 아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의 하늘 나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상 천국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게 다거든요 이게 모든 치유입니다 치유 성령 충만하면 뭐로 충만할까요 술로 충만할까요 술 충만하면 기분 좋고 여러분 그리스도 충만하면 기분 안 좋아요 그건 아직 멀었죠 한참 멀었죠 결론 내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적 기도 회복입니다 자 생명근 말씀 인도이면 이제 말씀 생명근 말씀을 해보겠으면 생명근 기도 해보게 돼요 기도 기도를 해보게 돼요 골로수의 4장 2절입니다 골로수의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뭐요 깨어있어라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래서 깨어있어라 조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지요 깨어있어라 말은 기도 안하는 사람은 기도 안하는 사람은 졸지요 영적으로 졸지요 조는 사람은 사기당하지요 속는 사람은 허소리하지요 허소리 흐름을 모르고 허소리하지요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그래서 언약을 누리는 사람을 행복한 기도자라 그래 행복한 기도자 따라 따라 나는 행복한 기도자입니다 자 행복한 기도자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배짱 좋아요 불신자가 보는 눈으로는 굉장히 배짱이 좋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당당해요 하나님 백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즐거워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바다 어렴이 승무요 기도굴에 들어가세요 기도하라는 신혼인 줄 알고 아멘 기도하라는 신혼인 줄 알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붙으라니까요 야곱이요 심각해 죽느냐 사느냐 문제 왔을 때 심각하게 야복 나루에 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오니까 어렴이 오거든 기도하라는 신혼인 줄 알고 이런 일반 기도하지 말고 특별 기도 들어가시라니까요 그래서 기도굴이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 딱 박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하나님은 단독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단독으로 1대1 만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면 1대1로 만나면요 들려줘요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행복자 되죠 영성학자 있어요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기도라는 책이었어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뭐냐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과의 이 우정 우정이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 우정이 뭐예요 친하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해 친해요 기도하면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예요 친구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구 하나님과 친구를 느껴지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오겠어요 이런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이름을요 부르는 걸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제가 그 장료 때 많이 들었어요 혼자 기도 들어가니까 혼자서 조용히 들어가니까요 언주야 제가요 그 소리를 머리 끝이 뻑뻑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이 내려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머리 끝이 서고 얼마나 슬감나겠어요 신앙생활을 그래야 돼요 아멘 기도를요 기도를 위해 비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친구가 있어요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하나 없이 거니네 아세요? 한없이 거니네 하나님과 한없이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하나 없이 거니네 이 기도하면 그걸 느껴요 다 하나님과 하나 없이 막 데이터 둘이 서고 막 신나게 푸른 초장 하나 없이 거니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어색하면 보통 영적병이 아니에요 기도가 호흡이거든요 호흡 영적 호흡인데 호흡이 거칠면 응급실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호흡이 거치면 기도가 어색하고 기도가 안 되면 영적으로는 심각하게 기도가 어색하다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은요 전혀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배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원기의 모든 장롱들은 그냥 어디든지 몰라든지 막 기도가 줄줄줄줄 나오길 바랍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야지 친해야지 애정관계들의 애정관계 하나님과요 이 정도면요 주님과 푸른 초장 함께 거내더니 애정이에요 애정 소통 정도가 아니요 소통을 넘어선 애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말하냐 예수 전도원 가면요 DTS에 받으면 6개월 받거든요 6개월 받는데 내가 가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전부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기도하는데 아빠 아버지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아버지한테 하나님을요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사랑해요 얼마나 영적으로 기뻤던지 애정이에요 애정 딸들이 아들들이 아빠 하면 좋잖아요 아빠 하면 애정이잖아요 애정 하나는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 아빠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게 아빠라고 말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네 할 때 첫째 아바는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네 애정광대 애정 우정을 정도가 아니라 애정 영적으로 기뻤지죠 불신자들처럼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장로가 돼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불신자가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행복자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우정과 애정이 되어져야죠 그렇죠 그거는 말씀과 기도란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거의 기다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고집 피우고 고집 피우고 안 돼 그렇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받내는 놈이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하겠냐 빌리포 사장 6절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생명 누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기에 뭡니까 성령 인도 참 평안 내 영혼 평안에 우리 서로 예원교회를 우리가요 장로인들하고 저하고 이 천국을 만듭시다 천국을 만듭시다 어차피 우리는 이 교회에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도 은퇴할 때가 여기 섬겨야 되고 여러분도 어차피 자식들까지 다 섬겨야 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예원교회 떠나면 여러분 자식들 떠날 것 같습니까 안 갑니다 아빠나 가세요 이제 꼼짝 말아요 어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만듭시다 모든 기관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저 뭐 태영아 내 방에 있으면 막 계속 오늘따라 무슨 이 중고동부 특성기 내가 창문을 두개 열어놓아서 그런가 막 계속 잔향 나고 난리야 난리 아침부터 지금까지 천국이에요 천국 지금 보세요 모든 태영아 유아 유치 뭐 어느 부서별로 참 뭐 현장 가지요 뭐 캠프 가지요 뭐 근사회 무슨 축제 가지요 어느 부선들 뭐 조는 부서가 없어요 어느 부선들 가만히 있는 부서가 없어요 전부 다 영적으로 잔치하고 있어요 잔치 우리도 잔치해야지 그렇죠 뭐 너머 뭐 너머 뭘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생각하면 그냥 돌아요 맞아요 참 평안 내 우리 장로회장은 우리 장로회라 천국을 만들어야지 장로회라 아멘 그렇다 우리 저 김주준 장로도 말이에요 카센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더라고 저 지난주가 신방 갔을 때 목사님 저는 사실 뭐 사보다도 막 나는 막 전도하고 싶어서 막 전도하는 게 나 최고 행복이라더라고 이야 내 장로 때하고 똑같네 그리고 나 신학교 갔는데 저거 신학교 갈래 저러나 아니 장로가 사업 잘 되어있는데 나 막 전도 막 전도 전도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부천에서 전도 많이 했어요 난 처음 모를 때 주차장이 하다가 졸지에 출시했잖아요 당로회장까지 하고 말이야 그 뭐 작은 일이 충성했더니 열심히 불러가야죠 그때 근데 그때 전도 많이 했어요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 부천에서 전도를 지교에 세워가지고 전도를 아 전도를 막 하고 그래 그 가슴속에 나만 사업보다도 막 전도만 하고 싶다고 그게 하나님이 사업 책임 지어준다는 증거예요 내가 그랬다고 사업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죠 나는 전도하고 교의라는 게 너무 좋아 그럴 때는요 하나님 사업을 더 좋고 참 희아하지 그래서 읽고자 얻고 악착까지 얻고자 읽고 그래서요 여러분이 피스메이커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장로회가 지금 하면서 뭐 이런 세미나 하고 이런 집중 훈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우리 장로회 전부 다 같이 해서 다 같이 우리 교회 섬기면서 서로 하나 되어서 정말 잘 섬기자 이 지금 마음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임원들이다 섬기는 거 섬기는 거 그래서 천국 만듭시다 참 평안 우리는 세상에 다른 데서 위로받을 데 없잖아 우리끼리 그렇게 해서 천국 만들어서 세계보험아 지역보험아 민족보험아 해야지 아멘 장로회 전체가 기도팀 되세요 4등기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오로지 기도 그래서 기도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이 막 기도를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가 다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이게 이때 뭐가 임합니까 1장 14절에 기도하니까 확 성령이 임하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여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오순절 성령이 확 임재하죠 머리머리 임하니까 성령 조금만 받죠 그래서 우리 장로회 팀은요 장로회 팀이 아니라 마가 다락방 팀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 장로회는요 마가 다락방 팀이다 마가 다락방 팀 마가 다락방 마가 다락방 그래서요 이 기도를 다섯 가지 기도 감사 첫째는 감사요 하나님 앞에 감사 무슨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영적 해방에 대한 감사 이거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흐름 기도하는데 말씀의 흐름 흐름을 타고 기도해야 돼요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잘 타게 하여 접사사 말씀 흐름 누리는 기도 그 다음에 집중 집중 집중과 기도 집중 집중해야 돼요 집중 집중과 기도 집중 뭐요 하나님과 소통이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게 집중입니다 집중할 때 역사에 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가 못하는 차이 특징이 뭐냐 기도 응답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집중 차이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집중하면요 누가 뭐 말하면 안 들려요 집중 집중 공부 못하는 놈들은요 맨날 공부하라고 하면 딴짓합니다 딴짓 이것하고 저것하고 공부 못해요 집중이 안 되겠죠 집중 딴 걸 막 들어놓으니까 집중이 안 돼 게임 막 하다가 공부가 됩니까 안 되지 집중 차이거든요 집중 공부도요 세상에도 마찬가지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특징을 보면요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집중합니다 집중 집중을 잘 집중을 잘해요 운동 소수도 마찬가지요 집중 차이입니다 집중 집중 차이인데 이 골프 같은 거 봐도요 잘합니다 전 첫날 잘해요 둘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가면서 물을 잃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갈수록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공해요 나중에 우승해요 왜 그러냐 집중 차이요 집중 집중 집중해 나가면 집중 집중해서 다 나온 건데 집중 집중 싸움이라니까요 집중력이 강하냐 안 강하냐 이건데 집중을 어떻게 하면 집중이 강하게 계속할 수 있느냐 체력이 약한 사람은요 첫날 잘하다가 둘째 날 조금 못하다가 셋째 날 더 못하다가 낮에 무너져버려요 왜냐 체력이 약해가지고 집중이 안 돼 영교로도 마찬가지예요 영교로 집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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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승관라 그러면 말성과 기도가 힘이 있어야 돼요 거기 에너지가 있어야 집중하지 말성도 없고 기도 없는데 집중이 됩니까 안 되지 영교 힘이 없는데 그래서 집중이 다요 사실은 집중 이거 저는 이게 뭡니까 이거 두 개 되기 전에는요 집중 기능이 잘 체질을 받기 전에는 안 됐어요 DNA를 하나를 바꿔줬어요 뭘 제대로 끝까지 하는 게 없었어요 책을 읽더라도 끝까지 일단 안 읽어 일단 말아버려 뭘 해도 끝까지 안 했어요 원래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원래 고물의 정시들이요 보면은 우리 집안을 보면 혈통이 DNA를 보면 다 교사요 교사 우리 사촌님도 학교 선생이고 기껏해봐야 학교 교사요 교사 죄송합니다 교사가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껏 학교 선생 수준이에요 무슨 개혁하고 새롭게 변화시 이런 정시가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내 중학교 역사 선생 하던 선생이 그래요 저보고 그래요 옛날 수용록의 장로 때 그 정작론이 말이야 우리 고물의 정시에서 완전히 다른 별종이라고 내가 별종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기질이 바뀐 거예요 성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성령은요 집중하게 만들어요 아 시안하죠 그때부터는요 어쩌든 판이지 나는 뭘 했다면 끝장을 말이야 끝장을 봐 구체적으로 바뀌더라니까 나쁜 그렇지 않더라 뭘 했다 그러면 힘들어도 같이 돌파 정긴돌파 운동헬스가요 헬스가 어렵습니다 특별히요 스트레칭을 하면 기계로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몸을 풀어야 되는데 몸을 이렇게 앞뒤로 다 풀어야 되잖아요 전부 자기 자기 스스로 하는 거 기계 없이 하는 거거든요 몸을 푸는데 뭉쳐있잖아요 하체 종아리에 붙듯이 해가지고 쫙 풀어올라와야 돼요 올라와고 목까지 다 풀어야 되는데 목도 다 다 다 다 꺾어야 돼요 이렇게 목 척추를 말이에요 다 다 다 다 꺾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목을 전부 복근이거든요 배심이거든요 배심 배에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운동을 하는데 땀이 쭉 엄청 허할 정도로 스트레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헬스를 하는데 헬스는 근육을 키우잖아요 근육을 하는데 쉬운 게 없어요 오늘 제가 내가 이렇게 삼두하는 거 50킬로를 걸어놨더니 우리 사회가 사회도 연세 교수잖아요 이 친구가 몸이 엄청 좋고 헬스를 지금 뭐 그 신변자 하는 친구인데 이거는 100킬로 들고 스쿱 하건 하는 놈인데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하체는 강한데 상체가 약한 거예요 아유 아니 이걸 드십니까 드십니까 들지 보여줄게 딱 30분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니까 날 잘못 끼워놓은 줄 알았대요 50킬로짜리를 삼두한다고 50킬로 하니까 보세요 이거는요 미는 걸 100킬로입니다 제가 미는 거요 놀라지도 뭔지도 모르니까 못 놀라는데 그게 하루아침 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 된 게 아니고 이거를 저는 일을 하면 하루도 안 빠지고 딱 기도를 하고요 푸샵을 하루도 안 빠집니다 푸샵 그냥 기본 80개는 그냥 쉽게 합니다 잘될 때 90개도 하고 100개도 하고 푸샵 이거는 300개 하고 짧게는 이걸 매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실에 헬스장 만들어놨으니까 아예 헬스장 한 개도 쉬운 거 없어요 하는 것마다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내가 지금 십몇 년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집중으로 인한 변화된 DNA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나이인데 이 나이에는 불구하고 지금 목사들 40대 50대 60대 내인데 안 돼요 여러분 세계보호만 세계보호만 몸이 약해가지고 뭐 아이고 내 참 김동훈 영간보호만 냄새나 사서 말이야 그래가면 세계보호만 한다고 어깨나 허리나 바로 폈어 세계보호만 하기 전에 내가 내가 맨날 꼬부리 다녀 가슴벨 가슴벨 제일 중요한 게 가슴이야 원래 걸으면요 이래 걸어야 돼요 가슴이 하늘을 봐야 돼요 이래 걸어요 이게 정상이야 척추가 딱 바로 돼요 우리 김흥지 장훈처럼 이래 걸으면 안 돼요 이래 금방 찌다 오해할 정도로 가슴이 딱 이 척추가 바로 서야 척추를 씌우면서 배에 힘 빡 줘야 돼요 언제나 배에 힘을 주고 거세요 배에 힘을 빡 주고 걸어야 돼요 언제나 그리고 힙부예요 딱 힘을 줘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지하 3층에 14층 비서들 아무도 안 그런지 지금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 매일 떨어지고 이게 말이 17층이 돼요 딴 데에 비하면 20층이에요 이게 높이가 높아가 지하 하루도 안 빠지고 기본운동 기본운동 유산소운동이 딴 게 아니에요 기본 힘듭니다 엘리베이터에 비했잖아요 눌리면 되잖아요 그냥 쫙 올라가잖아요 뭘 미쳤다고 걸어 올라갑니까 세계보호마를 위하여 아멘 우리는 먹던지 맛에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요 남자들이요 힘이 약하고 부족하고요 이러거든요 오늘부터 언니 옷이 뛰세요 뛰고 뛰고 걷고 그러면 몸이 갖추어집니다 이렇게 몸 막 뛰고 걷고 하다보면 몸이 몸 형태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돼있잖아요 D자 다 돼있죠 이게 샤악 형태가 갖추어져요 형태가 쫙 갖추어진다니까 힘들더라도 내가 세 번만 해야 되는데 막 하면서 시간 다 됐나 어떻든 자 그 다음에 치유 치유와 기도 치유 치유와 기도입니다 치유 자 치유가 뭐냐면 기도 가운데 치유가 일어난 생명력동 나서 이거 끝낼게 내가 생명력동 너무 오래하면 또 지금 원래 몇 시까지야 지났나 안 지났어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치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치유해져요 치유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가 다해요 기도 기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데 치유이 되면 치유 하나님 기도하시고 이러면 어디 아픈데 있고 하는 분들 뭐 조그만 이런저런 잔병이야 다 있죠 뭐 나이불가면 한 6,7,7 서다보면 케이스 가리해야 되고 부속도 갈아 끼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름이 세금화하는 현장에 승인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 운동 많이 합니다 다들 보면요 건강에 대한 헬스 유 목사님 깊은 음식을 해가지고 소금만 먹습니다 아예 음식 자체에서 나오는 그 저 이 그 짠맛이 있다네 우리 상임은 토요일 아침부터 밥 먹어도요 유 목사님 한 김치를 빨아먹어요 허연 벽김치 갖다라고 우리도 빨간 김치 먹고 오래 살아라 내가 얼마 전에 소금 안 먹으면 뒤진다고 내가 그걸 피 썩는다고 내가 다 보내줬어 소금 하도 안 먹으니까 소금 안 먹으면 뭐죠 폐혈증 신나게 살자는 그 누구야 그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보내줬어요 소금을 하도 안 먹으니까 같이 해외에 가잖아요 당장 또 수요일에 가야 돼요 수요일에 가는데 나 참 가면요 음식을 전부 다 해먹어요 누구 사람 때문에 호텔에서 한단에 가야 없어요 밖에 나는 법이 없어요 하는데 하나도 맛이 없어요 전부 다 10시간 구워가지고 물만 내놔 물하고 소금이 없다 보니까 소금 당장 김치 일체 없어요 이거를 며칠 동안 먹고 와야 돼서 죽어차 엄청납니다 건강에 대해서는요 그냥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호흡은 호흡은 진짜 좋은 거예요 호흡은 말할 거도 호흡은 진짜 10분만 해보세요 머리 띵하고 어지럽거든 5분만 해보라고 금방 회복돼요 호흡 그리고 그 내가 책 그 이름 뭐지 그거 용호사님 말씀이 건강에 대한 읽은 책 중에 최고 책이라고 그랬는데 그 목사 있나 없나 이름이 있는데 그거를 읽으면 그 목사인데 그 목사가 부인이 그 암으로 고생을 하도 뭐 정신질환인가 오랫동안 해가지고 온갖 원래 의사예요 의사인데 온갖 연구를 다하고 해가지고 근데 비행기 탄데 하나님이 막 주셔가지고 막 적어 하나님 좀 천천히 부르십시오 적어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이게 최고 책이라 그 지금 유보사님 이 아마 건강에 대한 책 중에 최고 책이라는데 그 책을 내가 가져왔는데 그 좀 읽어보니까 이게 요 이 전부 자연이라 하나님의 치유하는 방법이 손가락 딱 쳐다보고 이거 몇 가지 있어요 그림이 딱 나와있어요 네 가지로 딱 나와있고 책을 읽었는데 우리 장훈님도 오래 살아라니까 내가 다음 주 주부에 내줄게 내가 건강책 진짜 유보사님이 건강책 중에 최고 책이라는 건 진짜 그쪽 코어프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건강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미래와 기도입니다 미래 나이 모이니까요 왜 전부 다 건강에 대한 이게 많이 오는지 하여튼 150분 살겠어 150분 살겠어 얼마나 건강해서 많이 오는지 미래가 뭐 미래 기도하는 사람인 데는요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쫙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나죠 늙을 시간이 없어 여러분 우리 장훈님들이 솔직하게 하기로 내가 지금 내 나이에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요 느끼기를 느끼기를 아 어른이구나 노인이구나 이래 느끼어야 되잖아요 그거 느끼세요 저인데 아재로 느끼죠 아재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살면요 생각 마음 다 젊어져요 늙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하고 대화가 된다고 대화가 된다는 대화가 그 대화가 벌써 안 된다는 것은 나이 들었다는 증거죠 그 다음에 생명 살리는 전도 회복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 살리는 전도 회복 자 생명적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생명을 이제 살리는 이제는 전도 해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왜 저주받았냐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선택이 되어놓고 저주를 받았냐 왜 노예 속구 포로에 비참한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느냐 그 원인은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복음과 전도를 못 깨달아가지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도 못하느냐 똑같습니다 복음과 전도를 못 깨달았어요 복음을 못 누리고 전도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저는 철저히 처음 했어요 우리 모태집안님 우리 어머니는 새벽기도 하루 빠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 안에 그날 또 철하기도 혼자 우리 모교에서 혼자 철하기도 했었어요 혼자 동신교회라고 수영로교회는 내가 혼자 간 거고 우리 모교회는 우리 어머니 혼자 철했어요 그 정도 기도만 했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런데 가난과 질병이 안 떠나요 참 미안하죠 어째서 매일 기도하는데 어째서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데 어째서 매일 이럴까 답이 그게 퀘션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전도하다 보니까 다 회복돼 아 그렇구나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가장 못하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망합니다 교회는 힘 다 잃어요 이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 안 하고 싶거든 나가서 전도하세요 앉아서 백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언제나 세 가지예요 말씀 기도 전도 아시겠어요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뭔 기도입니까 우리 기도가 뭐해 사천 말씀 운동 아멘 이삼시장 복음화 아멘 그게 현장이에요 거길 가야 되는 거고요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캠프한테 따라가 보세요 가서 같이 연습이라도 해보세요 현장 가야 보기 답이 나와요 현장 가야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현장 있잖아요 교회 현장 교회 현장 또 세상 현장 안 밖 다 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으면 큰일 나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왜 왔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 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 낳는 어부대라 사람 낳는 어부대라 마태복음 3장 15절 나와 함께 있고 전도도 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 보고 함께 있으면서 전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증가하라 해라 마태복음 16장 25절 20절 모든 민족에게 이게 말씀이에요 자 4장 1장 8절에 땅 끝까지 전부 전도에요 전부 전도 전부 전도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말이죠 장노님들이 교회 안에 직분 감당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현장에 여러분 현장에 있어야 돼요 조를 짜가 나가세요 안 그러면 누구 같이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같이 마곡에 같이 우리 가자 우리가 일주일 한 번씩 가서 우리 장노회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세요 열매 없어도 괜찮아 가서 막 전도지 주고 테이프 주고 자료 주면서 예수 믿어고 찬양 한 번 부르고 같이 가서 찬양 부르고 예수 믿으시라고 복음을 한 번 여러분이 조를 짜가 한 번요 장노회에서 주관을 해보세요 마곡에 가서 전도 한 명도 안 돼도 교회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시간 정해놓고 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전도 시작했어요 매주 장노 때 청년 때는 막 노방전도를 했고 장노대에서는 어땠냐 유치장 전도 갔어요 유치장 가면 딱 있어요 딱 쳐다보고 있어요 유치장 전도 갔다가 평신도인데 설교했다니까요 전도지 주고 그리고 영접시 가지고 카드 받고 1년에 5천장씩 1년에 5천장씩 영접카드 1년 모으니깐 5천장 되더라고 영접카드를 딱 약주가주 이름 따위 가족들 우리 집 좀 우리 집 좀 집 가서 좀 보험 좀 그런 사람 많더라니까요 본인은 갇혀서 못 나오니까 이거 우리 집사람 좀 전해주세요 우리 집에 애들 좀 말해주세요 그런 사람도 유치장이 많더라니까요 딱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보험 5개 유치장을 매주 조를를 자가 다 내는 거예요 내가 사업할 때입니다 내가 놀 때가 아니에요 사업할 때라고요 오후 2시 회사는 문 안 닫았어요 나만 내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볼 때 하면요 여러분 제가 처음 하고 하는 말이에요 어느 목사가 장로까지 하고 전도하고 이래가지고 정거 가지고 사업에 있는 방에서 신학 갔습니까 참 최고자 할 때 5천 명 11주 제일 많은 때 신학 갔는데 로얄 사롱 타고 내가 신학교 간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보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 장로님들이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 좋다 우리 장로님들이 조를를 자가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모였어 우리 전도 나간다 평일 날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유치장을 가든지 노방전도 가든지 이 강수구 경찰서에 가면 유치장이 있다고 그죠 가는 거예요 누구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다니까요 시험해 봐라 내가 너를 축복해주나 안해주나 한번 해볼래요 아멘이 다 쥐고 간다 멀면 멀면 부천 부천 인천 인천 서울 서울 강수면 강수 조를를 짜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가자 전도를 하죠 하나님 도장 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전도 갑니다 비디오 찍으세요 그러고 갔다니까요 비디오 찍으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이요 말해도 말 알아듣는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개뜻거치 예수 믿어가 교회 다니면서요 세계보험하는 큰형 교회까지 다 망가뜨려 먹는 장로들 한국교회 깔렸어요 왜 장로교회는 부흥 안 되느냐 장로 때문에 안 돼요 아시겠어요 순복음교회 종기목사가 순복음이 장로에 있으면 순복음 종기목사가 세계적인 서타 못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싶거든 오늘부터 한번 결단을 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현적 상태를 제대로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분석하죠 우리는 분석 다 해가지고 가잖아요 미리 다 알고 보내주고 분석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다들 우리 교회가 우리 다락방이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 현장 가면요 구원받을 사람 많아요 구원받을 자 구원받을 자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는 주변으로 기다리는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현장에 많이 있다고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도 스킬을 잡고 하는 이 뭐요 전도운동 이제부터 우리 맨날 그 집중한다 뭐한다 뭐 중직자한테 떠들어 맨날 하면서도 하나도 현장 전도 안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요 우리 장로님도 이름이요 강대상에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불러져야 돼요 그렇죠 장로회장은 이름이 자주 불러져요 근데 장로들 중에 이름이 불러지는 장로들 내가 별로 그 위에 별 기억이 안나요 별로 기억이 안나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전도한 내 이름이 불러지기를 원합니다 김순환 장로 그 다음에 우리 장로회장 몇 사람 위에는 내가 기억이 안나요 전도 많이 하겠지만은 별로 그렇게 전도 명단이 안 올라와 하나님 내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명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이름이 불러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1년에 12명이잖아요 지금 우리 노효진 장로님 피부과 하잖아요 내가 한 번씩 가는데 그 이야기 하다가 간증하는 것 들어보면 은혜가 너무 돼요 갈 때만 은혜가 돼요 그 의사 전도회가 지금 청년의 노총각인데 잘하고요 또 약사 이번에 내가 갔더니 약사를 인사시키더라고 석사하고 박사 포스톤에서 약국 박사하는데 전도회가 지금 합숙훈련 받고 갔다고 마침 그날 왔다고 인사하더라고요. 엘리터들 일당 백이지요 사실은. 의사들 약사들 존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인원장은 장노님은 원장이니까 먹어주잖아요 말을. 레벨이 같으니까. 그런 존도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세 사람 앉아 놓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니까 매주 예배드릴 때 위에 앉지 않습니까. 창양 틀어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병원 원장들 절에 하는데. 치유받을 용은 많아요. 치유. 치유받을 용은. 치유운동. 요거 요거 반만 좀 지어주세요. 치유운동. 그 다음에 왜 치유운동 해야 되느냐. 현장에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 엄청 치유할 사람 많아요. 현장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들고 가서 뭐 해야 되느냐. 현장에서 치유해져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치유했거든요. 치유. 육신도 치유하고 영혼도 치유하고. 생활도 치유하고. 치유했잖아요. 치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치유해야지. 그래서 의외로 생각보다 현장 가면요. 하나의 예비된 용원이 있어요. 여러분 간다고 가면 하나님 미리 가셔가지고 천사들이 가셔가지고 여러분 캠프하도록 구원의 작전을 붙여주신다니까요. 말씀운동. 아멘. 그래서 다락방은요. 뭡니까. 다락방은요. 전도 치유 말씀운동이에요. 다락방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전도 치유 이제 말씀. 이 말씀운동 이 세 가지에요. 이게 뭡니까. 현장, 경제, 문화 회복이에요. 그래서 상반기 전도 기간 동안에 지금 교회가 다 전도하고 있잖아요. 상반기 전도 기간 언제에요. 5월 말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불러지길 바랍니다. 장로님들 이름이 불러지면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들 전도도 감사한데 장로가 전도해서 전도해 목사의 자존심이에요. 전도 한 사람 중에 장로 이름이 나오면 내가 기분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 나는 시대적 요청, 요청과 통하고 있는가. 시대적 요청이 뭐에요. 2, 3, 7 서밋 운동입니다. 2, 3, 7 서밋 운동. 이사야 6장 1질로 13절. 랩런트 세우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에요. 맞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할 우리의 누굽니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 그리스도를 후대에게 전달할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것이 실패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줄로 12절. 이사야 62장 6줄로 12절을 보면 파수꾼 그러죠. 파수꾼. 대로. 대로. 또 만민. 만민 그랬어요. 그러면 기치를 들라 그랬어요. 깃발을 들라 그랬죠. 한마디로 뭡니까.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준비해라.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준비. 이것이 우리 장로의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이. 천명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렘트 다민족 제다 세우라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다. 아멘. 어제 뭡니까. 우리 합동 결혼식 했잖아요. 러시아. 페루. 중국. 그 세상 같은 결혼. 이게 신호가 뭐예요. 나도 합동 결혼식 주례 처음 해봤어. 아. 다민족 시대가 오긴 왔구나. 2, 3, 7 나라 살려야 될 하나님 사인을 내게 주시구나. 드디어 이제 우리가 다민족 합동 결혼식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 장로예요. 예원교회 장로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필이면 예원교회입니까. 왜 하필이면 예원교회에 보내가 장로가 쉬웠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교회가 부담되고 싫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획이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예원교회 언약적 비전과 완전히 소통을 해야 됩니다. 예원교회 언약적 비전과 소통이 뭐예요. 본당 헌당과 사천말씀 운동. 이게 지금 언약적 비전이에요. 본당 헌당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힘껏 선교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 기도했잖아요. 2022년까지 헌당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작정한 거는요. 올해 안에 다 내놔야 돼요. 올해 안에. 저는 작정을 해가 백구자가 지난주에 냈습니다. 싹 해가 싹. 하나님 앞에 싹 다 하나님 하고. 그럼 더 주면 또 더 하고. 주시는 대로. 아멘. 그럼 무슨 그런 작정했으면 힘들다. 되는 대로 빨리빨리 내고 또 내고 또 하면 되지. 그걸 갈짝갈짝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큰일 났네. 본 또 저 저 저 저 저 저 2, 3, 7도. 같은 2, 3, 7도 뭐 짓는다고 또. 이래가지고 또 작정 해놨네. 자 보세요. 2, 3, 7. 섬윗 헌금. 2, 3, 7. 섬윗 헌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 최선을 다해서 본당을 지었는데. 이게 헌당해야 되겠는데. 2022년까지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요. 지난주까지 1,313명. 지난주까지입니다. 1,313명이 123억 작정이었습니다. 이미 낸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200억이 목표인데. 장로님들은요. 83명이 28억 정도. 그렇게 지금 작정. 장로가 83명이면 절반 조금 더 되죠. 그러나 절반 조금 더. 거의 절반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참 감사해요. 어떻든 이 본당 입당할 때 건축할 때요. 작정 헌금보다. 작정 헌금보다. 작정 헌금보다. 실제 헌금한 것이 1.5배 많았어요. 1.5배 많았어요. 더 많이 나왔다니까요. 참 감사하죠. 예를 들면요. 작정을 200억 했다는데. 나온 건 350억이 나온 거예요. 신기하게. 더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도 더 많이 나올 줄은 믿습니다. 작정은 이렇게 했지만. 200이 3억 했지만. 아마 200억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바다. 오바다의 절대 헌신입니다. 오바다가 어떤 분이냐. 열한기상 18장 3절. 왕상 18장 3절. 이렇게 보면요. 아합 왕이 인정하는 신화예요. 왕궁에서. 그. 이스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문성이 있는. 탁월한 전문이에요. 근데 이 오바다가. 요호화를 지극히 경애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애하는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완전 소통되고 있는 사람. 소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뭐가 겁나고 뭐가 아깝니까. 아깝겠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아깝지. 열한기상 18장 4절을. 18장 4절에 전제산을 들여서 선지자 100명 키우고 있었어요. 전제산을 들여요. 100명을 요. 먹기고. 저우고. 공부시. 생명근 헌신이에요. 그것도. 아방과 아방과 지금 엘리아는 적. 원수에요. 원수. 그런데. 지금. 오바다가 왕 밑에 있으면서. 요호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호화 하나님의 종들을. 100명을 선지자를 키우고 있었어요. 100명. 엄청나죠. 그 당시 100명이면 생명근 헌신의 모델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이렇게 겁이 없어요. 이런 헌신적입니다. 열한기상 18장 16절. 갈멜산의 승리에 숨은 주요. 갈멜산에서요. 엘리아와 이 아베 뭡니까.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붙잖아요. 엘리아는. 엘리아는. 하나님 믿는 엘리아 하나고. 850명. 거짓 선지자들이 나 붙잖아요. 거기서 붙는데. 이걸 누가 중개 역할을 했냐. 오바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신하니까. 비록 엘리아는 한 사람이지만. 어. 발과세를 믿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850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이 중개한 것이. 오바다이.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오바다 되시 바랍니다. 다. 생명건 절대은심. 계산회가 생생내는 게 아니고. 생명건 절대은심. 생명. 생명 살리는 응답과 체험. 최고. 오바다. 이 엘리아 이기잖아요. 확. 사나이 불러내려가고. 다 죽이버려. 다 죽여. 이걸 뭐라냐. 서밋 인생이라. 결론. 현대그룹 고종규용 회장이 살아있을 때 한 말.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 중에 이런 말이었어요. 자기는요. 아침에 출근할 때 소풍 가듯이 즐거운 마음으로 간다. 소풍 가서 노는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간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한 회장님이 그러면. 어려운 문제 골치 아픈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규용 회장이. 그 어렵고 골치 아픈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즐거운 마음 그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대단하지요.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엄청 늘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 말이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로 시작하느냐. 어떤 생각을. 골치 아픈 하루 또 시작되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불신앙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흉내도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요. 불신앙하면 본인 망하고 가족같이 다 망해요. 후솔들까지. 나 그거 너무 많이 봤어요. 부정적 말. 부정적. 부정적 생각. 말. 하지 마세요. 똑똑한 것 같고 잘 맞는 것 같은데 다 틀리는 거예요. 완전 탈피하세요. 여러분의 이 발자취가 참 보금적이다. 참 기도하는 사람 같네요. 참 은혜 받은 부인구나. 옆에 가면 냄새가 나. 예수 향기가 나. 아멘. 그렇게 되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 헌신합니까. 그게 부흥대가 뭐 할 건데. 치고받고 싸우고 맨날 부정적인 분위기 뭐 할 거 뭐 할 거 하라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차단 난장판이지.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여러분. 제가 너무 말씀드려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1년이 얼마나 깁니까. 길다면 길잖아요. 내가. 내 발걸음 통해서. 인생 작품만들. 보세요. 지금 교회가. 이제 뭐. 교회. 잔치. 삼천명이 넘게 오갔고. 나는요. 그. 본당이 말에 커버 segregatory 본당이. 꽉 찬 걸 어제 처음 봤어요 이번 목요일날 그것도 어른들로 꽉 찬 더 들어올 데가 없는 걸 내가 처음 봤다니까 이 집구 너무 감사하죠 어떻든 채웠잖아요 여기 집을 채우러 했으니까 이 효잔치 내가 그 감격을 끝까지 꽉 찬 너무 감사해요 채워올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절대로 예수 안 믿게 되는 부모님들 찔려도 피가 들어갈 만큼 안 되는 부모님들 이번에 영접 다 했대요 영접하는 시간에 다들 놀라버립니다 그 인터뷰 딸 거예요 다음 주에 뉴스 나올 거예요 그 열매 결과 영적 어마어마한 지각변동 서울시장에 와서 인사할 정도 그 바쁘고 사라진 말이에요 녹화해가지고 그거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국회원 들어와서 다 인사하고 이 효잔치 어르신들 또 우리 청소년들 페스티벌에 하니까 또 아들 막 준 것도 아니고 확 와서 미워지 다민족 와서 확 왔다 계산하겠습니까 예산에서 했습니까 성령이 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꼭 필요한 지역보고말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그것에 대해서 팍팍 밀어주고 힘주고 더 열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멘 인생작품이요 인생작품 우리 교회의 3대 큰 행사예요 다른 교회를 하고 싶어도 못해 분위기가 돼야 하지 원리스가 돼야 하지 행사라는 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런 탤런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팍팍 밀어주고 하도록 해줘야 돼 아멘 보건말을 위해서 눈치가 빨라야 돼요 하나는 저 종을 서구나 저 종을 서구나 하나는 저 사람을 서구나 할 때는 팍팍 밀어줘야 돼 식이야 질투하고 비교하고 따지고 마귀신분하면 안 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성령이요 하시는 다양성을 여러분 아시고 정말로 이 보금 안에서 최고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참 행복한 장로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우리 사부님들에게 함께 대화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통하는 장로님들 되게도 하주옵사사 말씀 기도에 집중하면서 치유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사사 그래서 생명 살리는 전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삼칠나라 살리는데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호리라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어두움에 이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늘 체험하며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전도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인생 작품 만드는 장로님들 다 되게도 하주옵시고 평생에 감정이 되는 직분이 되게도 하주옵사사 이삼칠나라 이들의 직장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장애들을 축복하시고 사역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사사 우리 영교의 장로로서 간문의 영광이오 후손들에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멸류가 되는 장로 직분이 되게 하여 주옵사사 이 축복의 직분을 받아서 평생에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성기면서 헌신하면서 교회의 부흥의 주역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사사 특별히 장로회를 맡아 수고하는 장로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온 리세가 되어서 장로님을 성길 때에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장로회가 앞으로 말씀, 기도, 전도, 현장에서 큰 간정과 큰 치유와 큰 주님의 인생 작품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 모든 분들이 입에서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능력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소통이 있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가 이 소름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